정글은 정글 서포스 아니냐고 그건 맞긴 한데 그니까 정글도 주 내가 볼 때 정글 정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포시긴 한데 서폰만큼 이제 정글도 중요해 일로 올 줄 알았다네 이거 뭘 할 수 있는데 이블레인 칼부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누누도 가네 이랩 찍나? 이랩이 안 찍히는데 너무 좋고 야 심지어 얘 텔도 없어 개 망했죠 얘 다 레이 날 나오는 거 너무 좋은데 지금은 좀 템포 빠르게 해야 돼 어어? 뭐야 와 근데 쓰레쉬 개 잘했다 와 쓰레쉬 미친놈이었는데 어? 아 어? 오우! 히히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달다 달어 안 먹힐 수 있지만 이게 용도 빠르고 요즘에 오브젝트가 중요한 시대에 어떡할라고 이거 뭐랄건데 어어어 대포 내가 먹었다 맛있다 쩝쩝 잠깐만 이거 조금만 먹어도 되냐 어 야 서폰 너 좋다야 어 알아서 여기 빠져주는거 아 양아치긴 한데 월식이 떠버리는걸 안녕 하하하하하 아니 상대 이거 눈물 흘리겠는데 영우야 미안하다 어 영우 요즘에 근데 세상이 너무 수능해 진짜로 칼부림도 그렇고 칼부림 제일 많이 하는 놈? 하하하하하하 아니 협곡에서 칼부림하는거랑 그거랑 같니? 와 바텀 지옥인데 너무 잔인한거 아니냐 아이구 안녕 귀여운 친구야 힐쓰면 어쩔건데 힐쓰면 뭘 할 수 있는데 아 이럴때는 바로 괴롭혀주는게 아닙니다 정글을 하나 먹고 괴롭혀주는게 포인트 신년이 어 루시안 조금 싸가지가 없네 금방지게 그리고 아 아 큐 못썼다 아 놀다가 아이 젠장 아 젠장 하하하하 루시안이 커봤자야 지금 어 얘 지금 2코어인데요 봐봐 이거 bf 하나 뽑아왔잖아 약간 좀 기분은 좋아졌을 수 있어 아이구 이걸 어쩌나 일로와 물고기년 그냥 춤춰 다같이 즐겨 레드 먹고 있으려나 이거 어어어 어우 까비 야야야 어어 아 그냥 나노 때려 분신이 제일 세 지금 분신 존나 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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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존나 쎄 야 분신이 다 패는데 분신 무자비하다 얘부터 놀겠어요 하하하하 와이씨 잘 분다잉 다왔다 깜치지마 어? 어 잠깐만 어 어 오 아이고 궁 쓰자마자 끊겨버렸네 우리 귀여운 풀리는 바삐 이건 어쩌나 여기서 2한대 2한대 불쌍하나 하하하하 이걸 서랫을 안치냐 시간이 많나 사요일 아침에 이거 하고 있으면 시간 많은 거긴 하겠다 12시 58분에 솔랭을 돌리고 있는 친구라면 아 오늘 광복절이구나 아 맞네 이거 논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영진 친일파 논란? 아 이거는 조금 고개 숙여 저기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난 오늘이 광복절인지를 모른 게 아니라 오늘이 며칠인지조차 몰랐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냥 매일매일 이제 똑같은 사람으로 사니까 이제 약속도 없고 이제 날짜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영웅 영웅 10년 너 운 좋다 운 좋은 줄 알아라 광복절 여러분들 또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기 때문에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멋님 라비 뜨거운 비 근데 이거 불러서 오히려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나 일단 어떻게 따라 불러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리듬이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광복절이니까 또 이제 알알 이제 지켜주신 분들한테 감사함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우리가 막말로 이제 이름이 로영진이 아니라 다른 거였을 수도 있다 스위치도 하려나? 나와봐 나와 야 나 갇혔어 아니 빵스 깔러 가야되는데 아니 존나 어이가 없네 아프리카도 하도 안 박았어 아냐아냐 그 가텀 당겨야 저거 먹었네? 잠시만 오 뭐해 뭐해 뭐야? 이게 아 여기 썼어 아 씨 어디있냐 왜 안 오지 어? 어? 아 씨발 여길 갔다고? 아 잠깐만 최선이긴 했다 최선이긴 했다 와 이거 레드를 안 먹고 일로 왔네 그럼 내가 미드를 다시 갈 수밖에 없잖아 아 아 어우 쉣 한대만 더 바텀이 좀 사려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바텀 올 카드 아 아 근데 라인이 라인이 안 좋네 아이구 씨 아이구 다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볼 없잖아 내가 좀 무리하긴 했다 바로 가서 와드 이거 트위장 아 씨 잠깐만 아 아쉽네 아이고 만원 감사합니다 정말 탈컵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어 쟤가 싸가지가 없네 아무리 내가 아까 한번 뒤져줬다고 해도 싸가지가 없어 아니 이거 조금 불안한데요? 애매한데? 다행히 나 그타가 왔다 봐봐 이거 스타 없었으면 애매했잖아 아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아 아 ㅈ 됐네 와 원딜 좋았다 어 오 다행 아 원딜 형님 너무 좋았습니다 아 안되지 이놈아 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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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세이 바텀을 갔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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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가 않았냐 싸가지 없는 형이 이리로 와 이 새끼야 피케 새끼 이리로 와 이 새끼야 이리로 와 어어 어어어 뭐 0,7,1 인데 저래도 이제 역전을 하는게 또 요네이긴 하거든 개사기 챔이긴 하죠 개사기 챔이긴 하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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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걸 못 먹었네 안 먹어지나 야 이건 안 와 어 어 우쒸 우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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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중 어 잠깐만 일단 터뜨려봐라 에이가 꼴린다 그냥 자 이 새끼야 그냥 죽여! 죽여! 하하하하 멍충하노 에그만 걸렸어도 지금이니 다다다다다다 일단 쓰고 다 이리와 다다다 이리와 다다 일로와 다다다 컷 와 돈이 4000원인데 아 너로 정했다 자 1대1 사기라는 요네랑 맞장 한번 뜨고 오겠습니다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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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그냥 아무나 놔 그냥 그냥 죽여도 돼 에이 나 모르겠다 일로와 일로와 그래 그래 끌어 끌어봐 그래 그래 다 다 다 자 징수 뽑고 자 어디로 갈까 야 20킬 됐어 씹어씨 기가게 다 다 다 빼앗 다 다 이아 다이아 2까지 올라왔네 지금 애들 어디 애들 만나나 안 보죠 배치부터 다이아 2까지 힘들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마스터 이제 만나네 완전 마스터 다이아 1도 만나긴 하는데 거의 마스터 만나네 행복한 대로 만나네